풍납 전통시장 풍납 근림공원 안내반이 보이구요 왼쪽으로 상가 건물들이 이어지고 오른쪽으로는 풍납 도성이 위치합니다 풍납 전통시장 주차장입니다 작은 교차로에 풍납 전통시장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교차로 주변 풍경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풍납 도성 주변으로 여러 시장 상가들이 운영중입니다 골목 안쪽으로도 들어가 봅니다 평일 낮시간에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식당들도 보이네요 시장 주변의 거리로 다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천호역에 내려서 다녀온 풍납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 위치한 풍납 토성이나 천호역 주변 풍경 영상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지상캐스터 감사합니다.